254. She's only 20, but she has already achieved world wide fame. She's only 20. 그녀는 단지, 그녀는 단지 12, 아, 20살입니다. 나 이거 지금 4번째다. 왜 그녀는 단지 이게 왜 안될까? 12살, 20살 왜 이럴까? 20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래를 트입, 이미 얻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이미 얻어버렸죠. 지금 얻어서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살면서 20살까지의 기간에서 내가 얻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미 쭉 이렇게 해온 과거에 얻어서 지금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시점 무사는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현재 열려 할 때 시점 부사가 나오는 것만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상 이게 뭔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255번 255. Have you ever imagined your future? Have you ever imagined your future? 너는 이미, 너 상상해봤니? 미쳤나봐. 상상해본 적 있니? 너의 미래를? 뭐 해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자, 256번 갈게. 256. He has just become the youngest member of Mensa with an estimated IQ of 156. 자, He has just become 그는 막 되었습니다. 가장 youngest 멤버, Mensa의 가장 젊은 멤버가요. With an estimated IQ, 추정된 IQ, 156이라는 추정된 IQ로 이미 Mensa의 가장 어른 멤버가 되었습니다. 57번 갈게요. 257. The baseball team has never won a game so far this season. 슬프다. 그 baseball team은요. Has never won a game. 게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So far. 이게, 이게 현재 완료의 시점 부사.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그쵸? 이번 시즌에, 지금까지는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258.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너 본지 되게 오래됐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뭐 이런거야.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얘가 현재 완료의 시점 부사겠네요. 오랜 시간 동안 본 적이 없어. 본 지가 오래됐어. 보지 못했어. 자, 걸쳐있죠. 오랜 시간 동안. 159번 갈게요. 259번. We have been friends since childhood. 우리는, 초년 시절 이후로, 초년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쭉. 뭐였어? 친구여 왔어. 지금도 친구야. 신스 플러스 과거. 시점 부사야. 60번. 60번. n Seoul Tower has been a symbol of Seoul since it first opened to the public in 1980. 1980. 나인틴 에이딩. 아버지. 시점 부사야. 됐죠. 시점 부사야. 현재 완료랑 같이 쓰는 거야. 61번. 261. My father has left for New York on business. 2번 뭐. 아버지가 has left 떠났어. 뉴욕으로. 사업차. 지금 집에 있어 없어? 없어. 됐지. 엄마는 슬플려나 좋으려나. 62번. 나 말 안했어. 262. We humans have lost the wisdom of genuinely resting and relaxing. We worry too much.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하거든. 나 엄청 엄청 공감해. We humans have lost. 우리 인간은요. 일단 내가 인간인거 맞네. Have lost. 잃어왔어. The wisdom of genuinely. 진짜로. 지혜를 잃었는데 어떤 지혜야. 진짜로 lasting 하는. 그리고 and. 진짜로 relaxing 하는. 그런 지혜를 잃어왔어. 왜? We worry too much.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하거든. 됐죠. 63번 갈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구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 올해도 그렇고. 자. 63번 갈게요. 263. How long have you been looking for a job? How long have you been looking for a job? 얼마나 오래? 알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Have been looking for 찾고 있니? A job 직업을 얼마나 오래? You have been looking for 찾고 있니? 직업을 자. How long? 시청 부사야. Have been looking for 까지 가야 되나? Looking for a job 까지 가야 되니? 아따 길다잉. 자. 그리고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지금도 하고 있는거. 됐지? 64번. 264.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the lesson had already begun. 자.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부사절이야. When I entered the classroom, the lesson은 had already begun. 이미 시작했지. 이거는 기준동사를 볼게. 들어간게 기준. 과거지. 수업이 시작했던건 이미 시작을 했었지. 수업이 시작했던건 이미 시작을 했었지. 그럼 뭐야? 이 기준보다 이전인 더 과거에 수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자. 수업이 쭉 진행되는데, 진행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이에 들어간거지. 돼요? 그러니 내가 들어갔던 그 당시보다 수업은 더 과거에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head pp는 과거 전부터 과거까지의 걸친거를 표현해도 되구요. 과거 이전을 표현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각어, 더 과거. 자. 65번 갈게. 265. She will have graduated from college by next year. 자. by next year. 내년쯤에. 내년쯤. 그녀는 will have graduated from. 졸업해 갈겁니다. 대학으로부터 졸업을 할겁니다. 내년쯤이요. 이게 시점부사죠. 내년쯤이란 by next year이요. 미래완료를 쓸 수 있게 하는 시점부사가 되는거야. 미래완료. 완료표현인데, 완료표현은 어느 시간에 걸쳐있는건데, 언제 완료돼? 미래에 완료돼. 네. 그러니까 완료가 have pp 인데, 미래에 완료 되니까, 앞에다가 미래. will 적어서 will have pp 가 되는거지. 명칭 이해가시죠. 그 조금.. 너무 설명이 자세히 해도 조금만 이해해 주고, 그냥 들어줘요. will have pp 과거가 아니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러면 완료의 시점은 시점부사는 미래가 나와야지 됐지? 66번 266 I recognized him at once because I had seen him before I recognized him at once 글을 즉시 알아차렸어 이게 기준이야 왜냐하면 내가 had seen him before 그 전이지 전에 글을 봤었거든 자 예전에 기준이 과거지 과거보다 이전이지 과거보다 전에 봤었지 그러니까 더 과거가 되지 이해돼요? 내가 과거 전부터 과거까지 해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딴 거 현재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런 거 드리고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봐봐 내가 글을 알아차렸지 왜? 이 기준보다 더 과거의 글을 봤었잖아 그래서 헤드피피 대가 됐죠? 기준보다 2주 안일 때 헤드피피 써줘 67번 267 The pianist had been sick for two weeks so she couldn't take part in the concert 자 The pianist had been sick 아팠어 for two weeks 2주 동안 자 이게 시점 부사야 근데 4 플러스 숫자나 하면 무조건 현재 완료라고 배운 경우도 꽤 있거든 근데 잘 봐 그래서 그녀는 couldn't take part in the concert 콘서트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 기준이 과거지 그럼 이 아팠던 2주 동안은 언제겠어? 과거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과거 완료가 나와 자 여기서 볼 건 4 플러스 숫자는 무조건 완료 시제랑은 같이 써 이해되지? 근데 종착력이 현재면 현재 완료 미래면 미래 완료 과거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자 268번 갈게요 자 거의 11분이 11분이 하드건 가버렸습니다 자 자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쯤 바위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선수들이 마침내 스탑 챌린지 도전하는 건 멈췄을 때쯤 자 누구한테 도전해? 챌린지 동사로 보면 레프리 가 목적어죠 그의 결정에 대해서 레프리한테 도전하는 거 개기는 거 탕이하는 거 따지는 거 아 좀 다른 말 없냐 어쨌건 요런 거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짧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 심판한테 도전하는 거 심판한테 따지는 걸 멈출 때쯤 아 이 언어는 사람의 인성을 보여준다는데 맞아요 나 개첩 아니에요 됐지 68번 이렇게 보고 69번 빨리 넘어갈게요 이때쯤 11분이 지났습니다 가세요 네 그러니까 막 더 과거에 따지기 시작해서 과거에 딱 따지는 걸 스톱 멈췄죠 이때 11분이 갔다구요 69번 갑니다 269 he lost the smart phone that he had bought the day before 대박이겠다 그치 대박이겠다 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 기준 과거지 근데 이 스마트폰은 언제 거야 전날 산 거야 The day before 요전날 산거야 The day before가 시점부사지 자 기준은 뭐야? 과거지 그러면 기준보다 요전날이니까 얘는 HPP가 되겠죠 더 과거 이거 기억하세요 기준이 과거일때 종속조례시제는 못쓸 수 있어요 과거나 대과거 쓸 수 있죠 만약 여기 현재나 미래나 현재완료나 미래완료가 나왔으면 무조건 틀린거죠 근데 과거랑 헤디피피가 나와서 어법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해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70번가 My teacher spoke highly spoke 말했는데 highly 높이 말해서 그 리포트를 높이 말해서 리포트를 높이 오 리포트 깁 이런게 아니잖아 됐죠? 높이 말했습니다는 칭찬했습니다 어떤 리포트야? 명사 명사 동사 내가 제출했던 리포트지 자 기준은 스포크 과거야 선생님이 칭찬했지 매우 칭찬한거야 그 리포트에 대해서 목으로 어바웃으로 해석해도 괜찮아 어떤 리포트야? 내가 그 전에 더 과거에 제출했던 거지 그러니까 헤디피피 적어줘야죠 I had submitted I submitted 됐죠? 71번 She'll have visited 10 European countries in 12 days by the time she gets back 바이더 타임이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얘는 100% 미래 완료 시청 부사야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현재와 뭐뭐 할 때까지 때와 조건의 부사절 미래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미래지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때까지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못 쓰면 안 돼 미래 쓰면 안 돼 요거 하나 기억해두고 이렇게 때까지니까 과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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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종착력인데 이때까지잖아 이때까지니까 이때까지 12일간 유럽의 나라를 방문할 겁니다 자 미래가 종착이 되지 그러니까 미래 완료를 쓰는 거야 72번 갈게 272 If I see this film once more I will have seen it three times 자 지금은 좀 많이 안 지났는데 피곤하네 1시 47분 자 If I see this film once more 만약 내가 봐 이 영화를 once more 한 번 더 봐 그러면 I will have seen it three times 세 번 더 보게 될 거야 자 때와 조건의 부사절 If지 여기다 Will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I will have seen it 내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이나 본다는 조건에서 보고 나면 이 보고 나는 건 언제 종착이야 여기 쓰면 되겠다 미래에 종착이 되는 거거든 그때쯤 세 번을 세 번을 보게 될 거야 자 73번 273 She will have taught English for 10 years by next year 자 자 By next year By 뒤에 시간명사 이게 시점부사가 되지 10년 동안 내년쯤이면 내년쯤이면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은 미래 현재 과거건 어쨌건 완료 시점부사인데 내년쯤이라고 해서 지금 시제를 미래로 종착시켰지 미래에 딱 도착하게 했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미래 완료가 나오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꼬로 가볼게요 274 I'm very satisfied to have tried many kinds of sports last year 작년에 게다가 시점부사까지 나왔지 시점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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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지 작년에 많이 했거든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만족스럽다고 나는 I'm very satisfied 난 매우 만족스러워 왜냐하면 Do I have tried many kinds of sports 작년에 이미 많은 걸 해봤거든 됐지 75번 275 He admitted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자, He admitted 그가 인정했어 뭘 인정했어? Having made 했었던 걸 인정했어 기준은 과거야 근데 Have PP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 심각한 실수를 그 전에 저질렀었다고 그가 과거에 인정을 했던 거야 그가 Admitted 인정했었어 과거에 근데 그 전에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이미 사고를 크게 쳤다고 자, 76번 갈게 276 The prime suspect Claimed to have passed The lie detector tests Prime suspect 그 주된 주요한 용의자가 Claimed 주장했어 뭐라고? To have passed The lie detector tests 거짓말 탐지기를 Have passed 통과를 이미 했었다고 주장했던 기준보다 To have passed 는 이전에 일어난 일이야 전에 이미 이렇게 통과했었다고 주장했지 됐지? 자, 77번 갈게 We hoped to have completed the investigation by the end of last year We hoped 우리는 희망했어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우리 망에 To have completed 완성시켰다고 The investigation 조사를 By the end of last year 지난해 말까지 지난해 말쯤에 그 조사를 이미 완료했기를 희망을 했지 못했겠지 희망하고 기대한 게 기준이야 과거에 희망했는데 그 전 그 전에 완료시키기를 과거에 희망했다고 자, 78번 278 You are not the only one to have complained about the change in policy 자, you are not the only one 기준은 현재야 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란 거지 어떤 유일한 사람이야 To have complained about the change in policy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불평을 했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고 너 옛날에 불평했었잖아 그게 네가 처음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기준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 그냥 그렇게 편이 편이 가 그냥 이거 단어처럼 봐도 돼 어떤 표현처럼 봐도 돼 어, 왜 To have를 써야 하나요? 를 고민하지 마 그냥 이렇게 써 네 이름은 왜 그래 넌 왜 그렇게 생겼어 그냥 네 이름은 그거고 넌 그렇게 생겼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얘는 원래 이런 거야 기준보다 To have in pp 나오면 having pp 나오면 이전의 일이야 라고 보면 돼 이걸 굳이 더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 괜찮아 자, 79번 희망적인 얘기는 그락 많이 안 나오고 시험에 포인트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건 좀 더 설명하면 되니까 괜찮아 그냥 아, 기준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79번 갈게 2, 79번 279 I'm pretty proud of having completed a marathon myself 대박인데 I'm pretty 나는 예쁘게 자랑스러워 아닌 거 알지 나는 꽤 자랑스러워해 뭘 having completed 완성을 했었던 거 내가 아주 자랑스러워하지 뭘 완성을 했었던 거 marathon myself 내 힘으로 마라톤 내 힘으로 자, 옛날에 완주했던 거 나 지금 아주 자랑스럽다고 80번 마라톤 꼭 한번 완주는 해보고 싶지만 노력은 안 할 거야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말은 뭐야? 마라톤 메달은 받고 싶지만 노력할 마음은 없다는 거지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니? 죽는 나 80번 갈게요 280 Having once failed doesn't mean that you're going to fail at everything 자, having once failed 예전에 한번 실패했었던 건요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얘가 기준이죠 Having once failed을 보는 순간 뭘 할 수 있어요? 아, 옛날의 실패가 You are going to fail at everything 모든 곳에서 You will fail 네가 미래에 실패할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죠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의미하지 않아요 네가 미래에 실패할 거라고요 뭐가? Having once failed 옛 실패 과거에 했던 실패들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시제고요 테스트 보고 질문 정확히 확인해 볼 건데 음... 시제는 편하게 해석하면 돼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야 완료부정사, 완료동명사 파트가 생각보다 버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버거울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냥 해석하는 거에 위주해 포커스 맞춰서 해석 잘하면 돼 자, 시제 두 번째 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 물론 내가 아르치 고생했어